왜 혼자야? 기타 누락자는? 못 만났어? 안 났어. 근데 안 오겠대. 대체 무슨 일이야? 설이 올리길 기다린 듯이 나온 명분은 처음이야. 기타 누락자의 명부가 왔어. 은탁이 확실해? 빈종이잖아. 있어. 글씨. 대체 이 상황 뭔데? 꼭 누가 죽으라고 등 떠밀듯이. 그게 나도 아니고 너는 더더욱 아닐 텐데. 나일 거야. 내가 죽어야 걔가 산대. 내가 살면 걔는 죽는데. 그게 그 아이와 나의 운명이래. 이게 내게 내려진 벌이었어. 신의 더 큰 뜻이었어 이게. 약한 소리 마. 신의 뜻이 그렇다고 해도 내 뜻은 그렇지 않으니까. 너도 그럴 거고. 앞으로 한 시간 뒤 4인 동사 서둘러. 안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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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아야, 그거까지 해요. 사랑해요. The universe is deep, never far away Round and round, I never know why Round and round, I let you show us Way out, it's my life 지은탁 씨 정신이 드세요? 여기 병원입니다. 저체온증과 경미한 뇌진탕 증상을 보였는데 다행히 괜찮아요.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. 저 얼마나 이러고. 하루하고 반나절 지났습니다. 그럼 입원비가 얼마나? 무슨 그런 걱정을. 근데 천우그룹 유신우 회장님과는 관계가?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입원 수석을 하셨어요. 아주 병원이 난리가 났었는데. 원하시면 퇴원하셔도 되지만 제 소견으로는 조금 더 안정을 취하시면서 죄송하지만 그보다 혹시 성냥이나 라이트아웃 가지고 계신 분 예